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준서가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준서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. 2024년 2월 16일 그러니까 준서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투스타홀딩스의 허주송 대표를 통해 정오, 흥인, 장수 생명에 각각 10억, 20억, 20억은 더한 50억의 생명보험을 준서가 100% 소유한 법인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을 통해 들었습니다. 이 정도는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? 이 정도는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? 박정서, 수입자, 주식회사 오디오파인? 이시원? 오디오파인? 오디오파인?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을 소유주와 그 50억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명기했습니다. 나 박준서가 100% 소유한 주식회사 오디오파일의 주식 전부를 동일 비율로. 장재경. 오윤진. 위 사람이 승계한다. 오디오파인? 적응해. 고름가유 파이팅. 두번째. 공격. 감사합니다.